이렇게 따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바닥부터 본인의 한계를 깨쳐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1등을 하시고 짧은 곳은 6개월 길어봐야 2년 몇 개월 만에 항상 영업조직에서 1등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수료들을 같이 관리하고 또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점장 가시면서 조직을 만드시고 그분들을 돈 벌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영업조직을 만들고 그분들을 교육할 때 가장 처음에 강조하는 건 뭐세요? 만약에 딱 영업을 하겠다. 내 조직으로 왔다 그러면 뭐부터 강조하십니까? 내 밑에 와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건데 이야기를 뭘 한다기보다 그분들이 먼저 좋아지든지 그분들이 먼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이 그분들이 안정권에 먼저 들어가야 내 조직이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그들 안정될 수 있는 걸 먼저 하나하나 만들죠. 그분들 위조로 제 위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잘 되도록 그분들이 잘 되도록 그걸 먼저 하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좋아졌으면 건강해졌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핑크 펭귄 책을 보면 3C라고 나와요. 관심, 케어링이죠. 그다음에 코칭,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심을 먼저 받게 하고 그다음에 코칭을 하고 코디네이션. 이것도 비슷한 것 같네요. 제 방식대로 일단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같이 결과를 내는 쪽을 하죠. 영업이라는 게 저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내가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조직인 그 상품을 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이거 한번 팔아보고 싶어. 또는 나 이거 누구 소개해 주고 싶어까지 가야 진정한 고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심, 코칭, 코디네이션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는 장사하고 싶어. 그냥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다. 또 내가 직접 만나서 영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민경래 지점장님처럼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려면 그들이 만족하고 권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상적인 영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A단체, 저희 산하 조직에서 A, B, C, D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조직을 다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일단은 소비자가 되면 이 소비자가 이거에 대한 제품을 권해서 쓰고 좋아지면 그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할 수 있게끔 제품과 그분의 느낌, 그분의 어떤 경험한 결과 이걸 가지고 살을 붙잡고 가서 그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제 밑에 산하 조직하고 연결시켜주는 걸 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는 전국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만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제 산하 조직의 어떤 지역별로 나눠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같이 성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지금 현재까지 많이 했어요. 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물건 판매로 끝내선 안 된다. 전반적인 관리까지 들어가 주는 것이 진정한 영업이자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책에 보면 펭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핑크 펭귄, 검은색 펭귄이 아니라 핑크 펭귄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차별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경래 님이 핑크 펭귄이에요. 지금 입고 계신 옷과 헤어스타일을 보면 항상 염색을 특이하게 하세요. 보라색으로 하고 지금 미트도 보라색 미트에 세상의 자켓은 또 초록색 자켓. 패션 감각이 끝내주시는데요. 안경도 튀고 일단 외모 자체를 좀 차별화 주시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컨셉 잡는 외모는 어떻습니까? 좀 특이하세요. 보라색 머리. 아니, 보라색 머리 먼저 이야기하려면요. 머리가 제가 60대 중반이 넘었어요. 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흰머리잖아요. 다 흰 거예요, 머리가. 그런데 머리를 염색을 한 30년 넘게 했더니 머리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염색을 하면 일주일 단위으로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너무 다 하얘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시각장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염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염색을 하니까 머리는 더 나빠지고. 그런데 이제 흰머리로 그냥 있어야 되겠다. 계기가 있었죠. 어느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기술을 배워왔다고 자기 기술 갖고 피눔파마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했더니 머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계기는. 그래서 머리가 다 끊어졌으니까 염색도 할 수도 없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러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흰머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다음에 흰머리 나온 머리가 굉장히 건강한 머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져봐도 건강해요, 염색을 안 하니까. 염색을 안 하니까. 네. 그랬는데 또 흰머리로 다니려고 하니까 흰머리에 옷을 회색이나 검은색을 입고 다니니까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농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판인 거예요. 그래요. 영업하러 가니까 민망한 거예요. 흰머리로 막 다니니까 안 나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보라색 머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그냥 했어요. 제가 염색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됐거든요. 속에서 하얗게 나오니까. 그런데 얘는 6개월 정도가 가는 거예요. 한 번 해놓고 나면. 왜 그러냐면 보라색이 계속 돼서 다 빠져서 약간 흰색을 대두면 여기서 나오는 흰색이 표시가 안 나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자라나올 때까지 머리가 붕 뜨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싹 6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민경래 지점장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개성. 옷도 니트도 보라색으로 입으시고 컵, 페트로. 네. 남들이 괜찮다고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또 젊어 보이고. 옷을 또 그랬는데 머리가 이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칼라로. 옷도 화려하게 입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찌 됐든 항상 위기를 기배로 만드시네요. 이 책에서 보면 유빙에서 벗어나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유빙이라는 게 펭귄들이 얼음 위에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다가 뭔가 누가 한 마리가 뛰어내렸을 때 따라 뛰어내리는 모습을 영향을 받는데. 유빙에서 벗어나라라는 부분도. 거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아마 민경래 지지원장님도 유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있는 안마 시술소라든가 이런 빠글빠글. 방 안에 7명이 산다면서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펭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유빙에서 뛰쳐나오신 거죠. 뛰쳐나와서 새로운 세상에 사실은 두려웠겠지만 그걸 뛰쳐나오셨는데. 지금 그렇게 유빙 안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위험하긴 해요 사실. 두렵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어쨌든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뛰쳐나오셨을 때. 다 뭐라고 했죠. 그때 보면 그런 또 시각인으로 그런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였어요. 울산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잘 먹혔다고 그럴까요?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들 제가 거기로 그만두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안정적인 게 아니고 경제력이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기도 힘들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때 제가 만약에 일을 하고 평생을 살게 된다면 제가 중간에 시각이 돼서 갔는데 이미 30년을 그렇게 살고 온 사람이 같이 한 방에 있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데 나이는 비슷한데 이미 30년을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앞으로 30년을 하게 되면 생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좀 사는 게 나는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경제력이 안정이 되어도 그래서 이제 제가 택한 게 어쨌든 결론은 이제 유통 쪽으로 오게 됐는데 시작은 뭔가 전국을 막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고 싶다 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만족도는 높아요.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지금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이것도 기술이구나 이걸 제가 습득해놓은 게 나이가 들어도 조금 움직일 수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줘요 유통이. 그래서 이걸 습득한 거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르셋으로 시작하셔서 조금조금씩 발전하셔서 지금은 가장 고가인 400만 원 이상의 제품으로 또 고전을 하고 계세요. 이 핑크 펭귄 책을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름의 형이라 그래갖고 고급화. 네. 고급화.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책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마켓 영어 배신 들어봐 영어 배신이 맘을 움직여줄게 영어 배신과 함께 따면 성공을 받을 수 있어